오늘은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1단계로 낮아지고 첫 주말이었습니다. 가을다운 파란 하늘에 단풍하고 꽃도 절정이라서 나들이 나간 사람들 많았습니다. 저희 취재진이 강원도 설악산에 나가봤는데 방역지침 잘 지킨 경우가 많았지만 또 중간중간 걱정스러운 모습도 꽤 보였습니다. 오늘 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첫 주말 현장 점검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조재근 기자입니다. 지난달 말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해발 600m 일원까지 붉게 물들였습니다. 계곡과 탐방로마다 오색향연이 펼쳐집니다.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는 설악산 진입로는 이른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. 차라리 걷는 게 더 빠를 정도입니다. 그래도 단체 관광객 자제 요청으로 관광버스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설악산 인근의 무료 주차장입니다. 예년 같으면 승용차와 관광버스로 가득 찼을 텐데 올해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텅 빌 정도로 빈자리가 많습니다. 오늘 설악산에는 지난해의 절반을 조금 넘긴 3만 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. 탐방객이 줄었다지만 좁은 계단과 난간에서는 간격 유지가 어려웠고 마스크를 벗은 모습도 쉽게 목격됐습니다. 사진 찍는다고 좀 슬기가 세려가지고. 아, 슬기 때문에요? 맑은 고기를 마셔야지 맑은 고기를 못 마시자.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케이블카 탑승장에는 표를 끊기 위해 긴 줄이 생겼습니다. 2m 간격은 실종된 채 다닥다닥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사람이 많으면 조금 이따 가야 되겠어요.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. 그렇지요. 막춰도 되죠. 산 바로 아래 식당도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.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. 버스에서 음주 가물을 금지하고 단체 식사와 뒤풀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SBS 조재근입니다.